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4. 현행 업무 분석서 에디지어 시스템 및 현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당 내용은 개요, 현행 업무 분장표, 현행 업무 흐름도, 현행 웹사이트 구조도, 현행 웹사이트 구성도,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상세히 분석 기술을 합니다. 현재 원하는 플랫폼의 벤치마킹한 업체든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스템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, 구조와 구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과 이런 개선사항이 필요하다.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구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한 어떤 것으로 하자. 그래서 현행 업무에 대한 분석서는 그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 히트힛의 벤치마킹한 업체들